주님의 희석이 딱 찍고 갔을수록 욕하고 지도한 이 마음은 폭행이 내 밤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머림도 없었고 약하고 피곤하 흠 2021년 1월 19일 수요일 64회 크리찬데이 밤 12시 철회 예배를 시작합니다. 사표 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며 성령을 믿사하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로 믿사하오니 이는 성령으로 임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서 날씨이고 본듀후 블라드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를 안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어느 민족 누구게나 찬송 586장 찬송 586장 개혁성경 586장 어느 민족 누구게나 별단할 때인 남이 참과 거짓 싸울 때에 어느 편에 설 건가 주가 주신 새 목표가 우리 앞에 있으니 빛과 호둠 사이에서 선택하며 살리라 고상하고 아름답다 고상하고 아름답다 진리 편에 서는 일 진리 위해 억압 받고 명예일 이로도 피피곱한 자 놀러서나 용감한 자 굳세게 넋이 만져 돌아오는 그날까지 서리라 순교자의 빛을 따라 주의 뒤를 쫓아서 십자가를 등에 지고 앞만 향해 가리라 요새 시대는 새 사명을 우리에게 주나니 진리 따라 사는 자는 전진하리 언제나 악이 비록 성하여도 진리 더욱 강하다 진리 따라 살아갈 때 어려움도 하나님이 함께 계셔 우리 가는 그 앞길이 어두운 장마 덮쳐도 하나님이 함께 계셔 항상 지켜주시리 아멘 아 잠시만 뭐 땡 소리가 나가지고 제가 잠깐 헷갈려가지고 저를 바꿔 불렀습니다 왜 이렇게 또 등의실인가또 창문이 떠올리네 잠깐만 기다리세요 오늘의 말씀 마태복음 16장 마태복음 16장 읽겠습니다 아 시작이 반이라고 그냥 시작만 하면 모든 일이 시작만 했다면 모든 일이 그냥 막 빨리빨리 갑니다 시작하기가 어렵지 시작만 하면 다 그냥 저절로 되는 것 같습니다 그냥 시작만 하면 다행히 시작만 하면 다행히 마태복음 16장 마태복음 16장 마태복음 16장 마태복음 16장 찾아서 벌써 예배가 21일까지 작정을 했으니까 지금 19일 내일 21일 고지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마태복음 16장 마태복음 16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바리세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마태복음 16장 페이지스로 개혁성경 26장입니다 바리세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달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리니 너희가 날씨는 분배랄질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배랄 수 없느니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호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응 15장 16장 여기 16장 이거 그러고 있다 보니까 늙었는데요 아 음 다시 한번 더 읽죠 뭐 응 다시 한번 읽었어도 다시 한번 읽었어도 다시 한번 읽었으면 좋겠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응 뭘 속에 외워서 있는건지 읽어서 읽은건지 좀 헷갈리네 어 그냥 다시 그냥 16장 부터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 새 어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발리세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냐 이거 읽었는데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음으로 서로 논의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다섯개로 오천명을 먹이고 죽은 것이 몇 바구니며 떡 일곱개로 사천명을 먹이고 죽은 것이 몇 강줄이었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그 14 15 16장 계속 오병이여에 대한 말씀이 이어지는 거네요 어찌네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지를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발리세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여 발리세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이니라 예수께서 빌리포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덜어는 세례요한 덜어는 엘리야 어떠는 예리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니다 너무 빨리 나와가지고 제가 헷갈렸어요 여러분 이거 아침에 오늘 2021년 1월 19일 새벽예배 새벽예배 때 이거 읽었는데요 예리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 너이다 이르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버이의 편에 이거하고 비유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 생각이 납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서기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운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유다가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유다는 회계를 맡아가지고 회계 맡을 정도면 얼마나 또 많은 일을 또 했을까요 그런데 이 베드로에게 다 앉혀놓고 제자들 앞에서 너흐는 뭐라 그랬어요 반서기에서 반서기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르니 이 다윗이 얼마나 교회를 세우고 싶어 했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피를 묻혔다 바세바를 취하고 그의 남편을 죽게 했다 해가지고 하나님이 그 다윗이 그렇게 성전을 죽고 하자 하는데 너는 성전을 줄 수 없다라고 그런데 이 베드로에게 뭐라냐면 반서기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랬으니까 이 말을 할 때 유다가 얼마나 속이 부글부글 끓고 배신감이 느껴지고 섭섭하고 질투심을 하고 그랬겠습니까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오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 이 말씀 여기까지 읽었네요 아침에 18절 19절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여기부터 안 읽었어요 오늘이 2021년 1월 19일 밤 12시 철회의 입에는 마태복음 16장 19절 이하의 말씀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복습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오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 마태복음 16장 19절 말씀은 무슨 말씀이시냐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주린다고 했습니다 천국 열쇠를 줬는데 열쇠만 있으면 뭐예요 열쇠를 따고 들어가야 문이 열리죠 그것은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하나님께 하나님께 무엇을 또 이제 뭐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는 그것이 은행문을 따고 들어가는 그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또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오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는 말씀이 이것은 무엇이냐 용서하라 너희가 땅에서 누구하고 원수가 맺으면 하늘에서도 원수가 맺힐 것이고 너희가 땅에서 화해하고 원수를 용서하면 너희도 하늘에서 너희도 멍해가 풀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서 이것은 누구하고 원수 맺는 일을 갖지 말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 말씀이요 이의 제사장 이의 제사 이의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마태복음 16장 20절입니다 이의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자기가 여기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루지 말라 하시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예루살렘에 올라가 죽음을 당하고 세상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아 제삼일에 죽음을 당하고 제삼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칠 때 돌아가시고 또 산눈 안에 살아나시고 순천하시고 이걸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처음으로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읍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이거 보세요 매일 베드로 얘기가 안 나올 때가 없어요 매일 베드로를 부르고 베드로에게 뭐라고 베드로는 질문을 하고 이렇게 매일 베드로 그냥 베드로 열두 제자 중에서 늘 베드로와 예수님의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가 요다야를 잘했다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늘 베드로 열두 제자 중에서 늘 베드로에게 묻고 베드로에게 어딜 가자고 그러고 베드로에게 너는 반석 같은데 교회를 세울 것 네가 교회를 세우게 될 것이다 라고 막 약속을 주고 그러니까 가론 유다가 이렇게 예수님을 미워하게 됐고 그렇게 결국은 예수는 팔게 됐고 또 유다 자신은 또 그렇게 자살을 하게 되고 그런 비극을 맞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예수님의 일만 아니고 누구의 일만 아니고 우리 모두에게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일입니다 우리도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자녀들을 편애할 수 있고 또 자녀들은 우리가 편애하지 않는다고 생각해도 또 자녀들의 누군가가 또 우리 엄마는 나를 안 사랑해 누구만 사랑해 이렇게 혼자 또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편애하는 편애하는 것도 나쁘고 섭섭해하는 마음 섭섭해하는 마음 의심하는 마음 그것이 굉장히 비극을 낳는다 이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아 이거는 제가 드리는 말씀 성경에는 지금 없는 말씀 이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시문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유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삶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저희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이를 것이오 누구든지 자기를 누구든지 자기 목숨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제 목숨이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이를 것이오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여기서 나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말하는 거에요 하나님의 나라로 자기 목숨을 잃으면 찾을 것이오 이런 말씀입니다 또 우리의 우리의 말도 있죠 사직생 사직생 살고자면 죽고 죽고자면 산다 사직생 생직사 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기 목숨을 아까워서 자기가 살려고 하면 죽을 것이오 목숨도 아끼지 않고 나라를 위해서 결단코 나아가는 자는 살 것이다 적장도 나라를 위해서 자기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달겨오는 장수는 탐을 냅니다 너 나한테 투항해라 내가 너는 살려주마 좋은 자리를 주마 이렇게 적장도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비겁하게 자기 죽음을 배신하고 투항하는 자는 그 자리에서 목을 쳐서 죽입니다 그런 것은 쓸데없는 자죠 죽음을 위해서 배신하는 자기 목숨을 위해서 죽음을 배신하는 자는 적장도 살려주지 않습니다 왜냐 한 번 배신한 자는 두 번도 하고 세 번도 하고 또 그 적장에 투항을 했지만 그 적장이 어려워지면 그 적장도 버리고 도망을 또 가서 투항을 할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나라의 죽음을 배신한 자는 믿지를 않는 것입니다 삼국지에 곳곳에 나와있고 우리나라 역사에도 나와있고 그렇습니다 사람이 많이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여의 칼이오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이것은 예수님의 제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멀리터럭까지 새신바 되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우리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그래서 사람을 속일 수는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말은 반말은 지가 듣고 낱말은 새가 듣는다 자기 혼자만 모르는 것이 천지가 알고 땅이 알고 하나님이 알고 제가 감친 곳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해 아래 드러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거나 하면 이를 것이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위하여 제 목숨을 이르면 찾으리라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해당하는 겁니다 우리의 지금 여기에 지금 제가 페이스북 페이스북에서 라이브 실시간 방송을 합니다 지금 지금이 아니고 지금 4년 동안에 또 언제부턴가 공수처 공수처 패스트트릭 공수처가 발의가 통과되면서부터 어 이 뭐 이 정부가 잘못됐다 어 뭐 이 주사파들이 잘못한다 뭐 이렇게 말하면 그 뭐 고소고발 뭐 이렇게 벌금 뭐 이런거 나올까봐 아주 그동안은 신나게 애국자인 것처럼 떠들고 포스팅하고 이랬던 사람들 포스팅도 하지 않고 좋아요 댓글도 누르지 않고 그 다 감시하고 추적당할까봐 그런 사람들은 여기에 뭐라 그랬어요 자기 목숨을 구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그랬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했습니다 정의의 공헌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속의 같이 목숨을 버리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몸을 예수님을 말하지만 결국은 또 나아가서는 국가를 말합니다 나라를 말합니다 각 자기가 속한 나라를 위하는 것입니다 나라의 위기가 오면 국민 모두가 떨치고 일어나서 그 나라를 망치는 그 몇몇의 권력을 위해서 나라를 망치고 국민을 억압하는 그런 것을 한거하고 투쟁하는 것이 정의이고 공의입니다 숨어서 숨고 몰라라 하고 나몰라라 대선이 되어 오고 있었습니다 이기고도 당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압도적으로 70%가 넘는 벌써 그렇게 이기고 있었는데 그 갑자기 조바이든 표를 막 쏟아지면서 역전이 됐는데 그것도 새벽부터 잠시 잠시 30분 몇 시간만 3시간 그 시간 3시간 만에 어떻게 70% 이상 넘어간 것을 어떻게 역전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어 열흘에 거쳐서 다 끝났는데 우편함 투표함을 해가지고 조바이든 승리했다 당선했다 이렇게 언론 방에서 떠들어대니까 그러면 조바이든 좌파고 민주당도 좌파고 중국 공산당이 깊숙이 그때 당시도 12월 3일에도 그때 당시도 깊숙이 개입이 됐다는 정황이 알고 있는데 왜 우리는 알고 있을까요 항상 거기에 신경 쓰고 있고 귀를 기울이고 있으니까 금방 아하면 어하고 어하면 아하는거죠 그러나 관심이 없고 정치에 관심이 없는 분들은 모르지 알 수가 없죠 설명을 해도 모릅니다 정치에 관심이 없고 드라마나 뭐 뭐 임시적으로 재밌는 뭐 개그콘서트나 뭐 음악이나 가요 프로그램을 들었으면 이거 갑자기 이렇게 되는 일을 어 인지하지도 못합니다 이 흐름을 느끼 느끼지도 못하고 또 언론 방송에서 계속 하루종일 세뇌를 시키기 때문에 어 조바이든 당선자다 조바이든 당선자다 막 대통령이다가 대통령이라고 막 10월 4일부터 불러대니까 어 대다수의 국민들은 그런가 보다 어 조바이든이 당선이 됐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그러나 거기에 신경을 쓰고 하는 우리들은 이거 뭐 잘못됐구나 라는 걸 즉시 알게 된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공산주의자들이 하는 일을 잘 알고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들이 그렇다면 그러는 거예요 왜 그들은 폭력이건 살인이건 무엇이든 그들이 하고자 하는 목적을 이루고 말거든요 사람의 생명에 대한 존중 이런게 없거든요 오죽하면 어저께 문재인 어 그겠습니까 신년사를 하면서 입양을 할 때 입양법을 다시 만들자 입양을 할 때 입양아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어 맞지 않으면 나와 맞지 않으면 몇 번이라도 취소하거나 반환할 수 있다 그런거죠 그 아이기가 아이기가 생명이고 인간이고 인권이 있는데 태어날 때부터도 인권이 있는 그 엄마 배수 생겨나면서 동물 다니고 엄마 배수 생겨나면 애기이고 인간인 것인데 존엄한 인격체를 갖고 있는건데 입양아 입양아가 맞지 않으면 마음에 돌지 않으면 취소하거나 몇 번이라도 어 뭐 반환할 수 있다 바꿀 수 있다 바꿀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여러분들도 오늘 하루종일 그 그 느끼셨겠지만 정상적인 뇌에선 인간적인 뇌에서 나올 수 있는 언어가 아니란 말입니다 표현이 물론 저는 이제 전역대서야 이걸 좀 이해를 한다면 어떨까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나 어 문재인 변호사도 그 아들 딸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문정용이는 잘 모르겠고 문다혜는 많이 속을 썩였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결혼도 일찍 했고 또 그 아빠가 변호사고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근데 고절 출신 아닙니까 문다혜가 그러면은 일찌감치 공고는 듣자네 하고 놀았다 이거죠 놀았다 그러면 얼마나 속이 상하겠습니까 어 집에 돈이 없고 가난하면 아유 그래 엄마 아빠 힘든데 그래 고등학교만 졸업해서 어 직장 좀 잘 다니다가 엄마 아빠 좀 도와주고 시집 좋은데 시집가라 이렇게 하겠지만 그 엘리트 그 정도 되면 엘리트 아닌가요 엘리트잖아요 그리고 그 정도 되면 돈도 있을 거고 또 뭐 엄마가 얼마나 심했다라면 일으켰겠습니까 아 자식이 많은 것도 아니고 그 금이야 옥이야 그걸 키웠을 건데 대학도 안가고 그냥 일찌 연애해가지고 시집 가버리면 애 시집가서 그냥 애기를 낳아버리면 그냥 하늘이 무너지는 거 같죠 그럴 때 얼마나 속이 상하고 진짜 그랬을까 얼마나 자식 때문에 속을 썩었으면 어제 그런 말을 했을까라는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면 저도 자식이 있고 여러분도 자식이 있고 어 자식이 잘할 때도 있고 이쁠 때도 있고 못할 때도 있고 뭐 사춘기 때 또한 장성에서도 어떤 어떤 가지고 가면서 음 그냥 엄마 아빠 날 키우느라고 고생 많이 했어요 감사해요 이러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천하를 다 얻은 것처럼 감사하고 고맙고 이쁘겠죠 근데 그렇게 다 그러지는 않지 않습니까 또 철이 들어 자랄 때도 있지만 철이 없을 때 또 원망하고 뭐 그때는 왜 이랬어 그때는 왜 저랬어 이면서 어 그때 나는 뭐 뭐 요즘에 잘나가는 메이커로 말하면 뭐 나 네파 입고 싶은데 뭐 휠라를 입고 싶었는데 운동하나 휠라 사고 싶었는데 왜 그때 내가 그거 못 사줬어 이렇게 말하면은 너무너무 속상하죠 그 명품 메이커 안 사주고 싶은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다 해주고 싶고 다 남들보다 더 금덩어리라도 금으로 몇 끼를 쳐서 둘둘 감아서 키우고 싶은 마음은 부모는 다 똑같죠 근데 그런 거 잘해준 것도 많을 텐데 꼭 못해준 거 기억하지도 않는 거 잊어버린 거 어 막 어디서 생각나 뜬금 생각나 아주 왜 이랬냐 저러면 기억도 못하는 거 가지고 막 원망하고 어 막 이렇게 따지고 두면 너무너무 속상하죠 그런데 곰곰이 생각하면 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뭐 감칠 것도 없고 저도 그런데 그것이 다 뭐 감추고 뭐 창피할 것도 없습니다 그것이 어 저의 모습이고 여러분의 모습이고 어 뒷집의 모습이고 앞집의 모습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것이 자식이 뭐 태어나가지고 뭐 어 그 시집갈 때까지 아직 부모 말에 순종하고 그냥 부모 말에 잘 따르면 100명을 못 키우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5천원 그냥 그러면은 너무너무 예뻐가지고 힘들고 고생스러운 거 그런 거 다 까먹고 밤에 잠을 못 자더라도 그냥 아주 그냥 100명 100명이라도 키우고 싶어요 그럼 아 왜 100명 왜 안 키워요 그죠 키울 때 좀 고생하면 100명이 다 순종하고 온순하고 엄마 잘 듣고 이쁘게 해면은 100명 다 키워놓으면 그 아이들 다 호도할 텐데 그게 좀 힘들고 말지 다 키우죠 그냥 왜 자식을 안 낳겠습니까 요즘에 자식을 안 낳는다고 그러고 막 안 낳는 짓들은 왜 안 낳는지는 저는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저도 우리 막내따리 하도 속삭여가지고 속삭인게 뭐냐면 저한테 대들어서요 응 저를 막 무시하는 것 같고 막 저를 그냥 막 그렇게 우습게 알고 막 저의 말을 막 펑당펑당 대들고 따지고 응 왜 잘했어 왜 이랬어 뭐 뭐 막 그러면 막 화가 나죠 화가 나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팍 은혜를 받고 돌아서도 딸이 그냥 한마디 팍 가슴을 찌르는 기술을 찌르는 말을 팍 내뱉으면 이 은혜 받은게 다 쏟아지고 그럼 더 더 전혀 더 화가 나 더 우울하죠 내 기껏 예배될 때 은혜 받고 나는데 나오자마자 거실에 나가자마자 엄마가 어쩌고저쩌고 막 그러면 그러면은 자식이 그러는데 어떤 부모가 깨갱 하면서 어 부모가 순종하는 부모가 몇이나 되겠습니까 인격이 그렇게 훌륭한 훌륭한 근데 저 그 고민이에요 여러분 어 인격이 훌륭하고 고상하고 품격 있는 부모라고 해도 그러면 자식이 막 그렇게 하면 그걸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냥 어 그러고가지고 어 자식 밑으로 그냥 그냥 뭐 아니 무릎이라도 뚫고 어휴 그래 아빠가 잠 못했어 엄마가 잠 못했어 우리 딸 뭘 이렇게 하나에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정말 참 고민 고민이고 저도 욱하는 성격이 있어서 다혈질이라 그러면 막 그냥 후르륵 하고 뒤돌아서면 뒤돌아 서기도 전에 내가 왜 그랬지 어 그렇게 살라는데 왜 자꾸 엄마를 욕을 하게 욕까지 나오게 만들고 그러면 살 필요가 없지 욕이 나올 정도로 그렇게 화를 돋으면 어 나를 넘어뜨리게 하는 거잖아 니가 그래서 제가 막 그랬죠 저 우리 막내딸 아닌 거 같아 우리 막내딸은 너무나 사랑스럽고 엄마를 그냥 뭐를 해도 엄마를 안쓰럽게 생각해서 도와주고 어 급할 때 엄마가 뛰어나가면서 이것 좀 해라 그러면은 돌아오면 더 잘해놨고 이랬던 딸인데 어떻게 저렇게 변하면 저 속에 마귀가 들었나 어떤 생각이 든지 아세요 우리 딸의 영혼을 마귀 새끼가 잡아먹고 마귀 새끼가 우리 딸 속에 들어와서 또리를 들고 있는 건가 저거 혹시 껍데기만 우리 딸이고 저 속에는 구렁이가 들어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로 막 그냥 진짜 막 너무너무 속이 뒤집어지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오늘 어제도 전화했는데 오늘도 전화했어요 아는 동생이 어 그래서 자기도 이제 그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야 다 그렇게 살아 너만 그런 거 아니야 기도해 말씀 읽어 제가 그렇게 했는데 그러고 보니까요 우리가 그 언행이랄지 뭐 화라그랄지 혈기 화가 혈기인데 그 혈기 때문에 혈기 때문에 혈기 때문에 망하거든요 모세가 하나님이 모세한테 그 바위를 그 치라고 안 했거든요 그 바위에 지팡이를 대라 모세야 지팡이를 대라 그러면 물이 나올 거다 했잖아요 그랬는데 모세가 너무너무너무나 백성들 때문에 화가 나가지고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냥 화가 나가지고 대면 되는데 그걸 바위를 탕탕 쳤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하나님이 굉장히 그 나쁘게 생각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아 그래서 저도 저도 지금까지 계속해서 은혜를 받고 까먹고 은혜 받고 까먹고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혈기를 저에게서 혈기를 뽑아주시려고 제가요 엄청 착하고 그런데요 욱하는 게 있어요 욱하는 게 근데 나가선 절대로 욱 안해요 집에 들어오면 그 집 나가면 아주 천사같이 아주 그래가지고 다 뭐 사람 좋다 막 이런 소리 듣지만 제가 그렇게 착하지 않아요 좋지 않아요 집에 와서 그걸 다 풀어요 집에 와서 식구들한테 달달달달달 들들들들 막 이런 사람이었는데 음 저도 쇠파에 시달리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성경 말씀을 배우다 보니까 그런 혈기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거고 고집이 수양의 사슴보다 더 나쁘다 이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고집을 버리고 고집을 꺾고 이렇게 또 겸손은 정기압잡이다 교만은 폐망의 선봉작이다 해가지고 제가 교만하고 잘난 척하고 뭐 또 이런 거를 자꾸 버리려고 노력은 하죠 그래서 그런데 우리의 속사람이 기도하지 않으면 속사람이 자꾸 자라와가지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성인이 될 수 없는 거죠 성인이 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은 근데 그렇게 부족한 사람을 성인까지 끌어올리려고 하시니 수준을 그만큼 높이려고 하는데 그 본성이 자꾸 살아나서 하나님이 원하는 그 수준에 못 들어가잖아요 우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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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저만 그런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그렇죠 그래서 뭐 여러분도 뭐 그 자녀들이 뭐 다 그렇게 착하고 뭐 맘에 들고 막 그러면은 뭐 진짜 백 명이라도 낳고 싶지 않나요 너무너무 예뻐서 너무너무 예쁘죠 그죠 애기들이 애기들이 다 이쁜데 또 내 자식은 더 이쁘죠 근데 더 이쁜가 아이 애기들은 다 이쁜데 내 애기 아니라도 저는 예쁜 애기는 다 예뻐요 예쁘게 생긴 애기는 다 예뻐요 솔직히 말해서 안 예쁘게 생긴 애기를 예쁘다고 그러면 저는 그렇게는 못하겠어요 근데 저희 큰언니는 애기는 다 이쁘다 라면서 이렇게 같이 지나가다 보면 그냥 길을 제가 보기에는 진짜 못생겼어요 예쁘지 않아요 근데 저희 언니는 그걸 물고 빨고 이쁘다고 막 그래요 그래서 제가 저희 큰언니한테 언니 저 애기가 정말 이뻤어 그럼 예쁘대요 그래서 우리가 이뻐 못생겼는데 못생기면 못생긴거지 애기라도 그럼 우리 큰언니는 그래요 애기는 다 이뻐 난 애기는 다 이뻐 막 깨물어주고 싶어 막 이렇게 빨아주고 싶어 막 이러거든요 저희 큰언니는 근데 저는 좋은건 좋고 안 좋은건 안좋고 저는 호불호가 굉장히 분명한 사람이에요 그거를 사람 앞에 있다고 누가 물어보면 이거 좋으냐 그럼 안좋으면 철철하고 안그러거든요 안좋으면 그거 이래이래해서 안좋아 안좋아요 편익에 좋아요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안그러죠 민망할까봐 앞에서는 싫어도 좀 좋은척 그냥 괜찮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저는 그 안좋은데 괜찮습니다 이 말을 절대 못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뭘 감추고 돌려서 말하고 속다르고 겉다르고 말을 못해요 절대 그래서 저는 제가 입에서 나오는 말이 그냥 그대로에요 제 입에서 나오는 말이 그냥 그대로에요 싫으면 싫고 좋으면 좋다 그냥 저는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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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우리 사는 것이 다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그리고 오늘 또 동생하고 전화할 때까지는 제가 또 우리 딸을 갖다가 절대 내가 너를 내보내고 말리라 다시는 너를 안 받아주리라 내가 딸 하나 없는 손 치지 이렇게 마음의 결심의 결심을 했거든요 참고 또 만나면 또 그러고 참고 또 만나면 그래서 내가 견딜 수가 없고 제가 이제는 정말로 또 그동안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손을 꼭 잡고 가려고 하는데 그 딸내미가 저 손을 하나님 손 놓게 만들잖아요 자꾸 화가 나게 만들고 그런데 또 동생이 전화와서 동생이니까 제가 저보다 동생이니까 또 상담을 고민 상담을 또 막 하는거죠 멘토 멘토를 막 해줬죠 야 이거 이거 저러고 저러고 이러고 어 너 왜 교회 안 나가고 너 그거 다 소용없고 사람 만나서 그 속 푸는 거 아무 소용없어 하나님한테 기도해 그럴 시간에 기도하고 너 이제 이랬어요 오늘 그 동생이 저하고 지금 20년 전에 30년 40년 30년 전에 저희가 어 그 아이도 이제 또 그 하나님의 훈련을 받느라고 그랬겠죠 저도 그랬고 아무튼 간에 포천 3단 등 하나일날 기도해서 1년을 거의 1년을 같이 지냈던 동생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동생 잘 돌봐주고 또 이렇게 음 음 어디가나 또 뭉치는 힘이 있어야 좀 힘이 있잖아요 파워가 있잖아요 누가 웃을게 못 보고 꼭 그래서만은 아니고 그래서만은 아닌데 이제 음 많은 이제 거기에서 동생들 뭐 언니들 오빠들 뭐 이렇게 많이 어울려서 어 그렇게 지냈던 20대 이제 원장님이 10편에서 외우고 그랬습니다 짧은거 뭐 10편을 많이 외웠죠 10편 뭐 야구보도 짧잖아요 야구보도 외우고 수반에서도 외우고 짧은 그 많지 않은 짧은 글 그런 잠원서 이런거 막 달달달달달달달 외우고 또 그 상도주고 그랬어요 그 할렐루야 기도원 그때 원장님이 뭐 10편 23편 외워라 그러면 이제 그 암성대회 암성대회가 있었어요 암성대회가 상도주고 막 그랬어요 기도원에서 그래서 저한성도가 정말 그 말씀에 이 성경 말씀에 아주 매달려서 살았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10편 23편을 달달달달 외워가지고 하도 외워가지고 30년동안 읽지도 않고 저도 좀 내 풀어뒀죠 성경을 그 다음에 다른 일을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뭐 예술을 한다나 어쩐다나 그리고 또 뭐 아이 키우고 뭐 20년동안 아이 키우고 그러고 성경책 본 적이 없어요 그것도 다 외웠다고 생각하고 자만해가지고 성경책 안 봤죠 안 봐도 다 알아 이러고서 물론 많이 공부했으니까 2년동안 신학을 전공했죠 전공했고 전공에 무슨 뭐 집중되고 2년동안 이 성경만 가지고 그리고 쓰고 뭐 외우고 숙제하고 이러고 또 6년동안 또 산속 생활하면서 또 외우고 또 기도만 하고 이렇게 살았으니까 이 성경이 전부 뭐 머릿속에 다 있죠 그래서 안 봤더니 안 봤단 말이죠 뭐 예절에 저도 잘 못 봤습니다 여러분도 못 보시겠지만은 음 그렇지만은 제가 오늘 또 야단친게 그 동생을 채찍질 않으려고 야단친게 음 초면 13편을 외우는데 걔는 그게 있는지 없는지 뭐 그 말씀이 뭔 말씀인지도 알지 못하더라구요 제가 막 야단쳤어요 제가 야단친거 아니죠 누가 야단쳤겠습니까 음 제가 뭐 그걸 걔한테 읽어주려고 낮에 따로 공부한 것도 아닌데 야 그때 우리 성경 남성대에 막 그 쓰기 쓰기 막 그랬잖니 그때 우리가 어 너 복이 뭐야 복이 어 하나님이 뭐라고 써 지하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 자가 복이 있다 그랬지 제가 그렇게 말했어요 야 똑같이 뭐라 말했냐면 너 아파트가 막 있는게 복이라 그랬어 금덩어리가 있는게 복이라 그랬어 아니잖아 지하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 자로다 그랬지 뭔가 너 지금부터 성경말씀 외우고 쓰고 그래 시간만 있으면 성경말씀 외우고 써라 다른거 배울 필요도 없다 세상거 배울 필요도 없어 다 쓰레기야 그러면서 제가 이제는 성경책 쓰고 외우고 계속 매달려 살아 그렇지 않으면 너 죽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으니까 그 동생에게 제가 한 말이 누군가 저에게 할 수 있는 말이었더라구요 네 그냥 우리가 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뚜껑 널면 집집마다 다 고민이 있고 속상한 일이 있고 좋은 일도 있고 좋은 일도 있고 그렇지만은 좋은 일도 있지만 속상한 일도 있고 창피한 것도 있고 뭐 그러죠 근데 뭐 자식이 속삭여 그거 누구한테 얘기하면 뭐 자랑스러운 거 아니잖아요 결국은 아이한테 좋지 않아요 그러면 그렇잖아요 우리 딸 속삭여 그러면 누가 이렇게 얘기하면 그래 왜 그런데 걔는 못됐네 이러잖아요 예전에 예전에 저희 큰 딸이 너무너무 속삭일 때가 있었어요 너무너무 속삭일 때가 있었는데 동네 할머니가 저를 불러요 그래서 애 할머니 왜 그러니까 저기 그 애한테는 안 됐는데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그 애한테는 안 된 소리인데 내가 애엄마를 생각하면 나 솔직히 말해서 그 애 죽었으면 좋겠어 이러는 거예요 저는 어 저는 아니거든요 아무리 속삭여도 자식을 죽으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아 할머니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그래도 어떻게 죽으라고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어우 그런 말씀 하시면 안 돼요 할머니 아니 그러니까 내가 하면 안 될 말이지만 너무너무 속을 썩이니까 내가 봐도 우리가 봐도 너무너무 속을 썩이니까 응 오죽하면 내가 그러겠어 차라리 걔가 죽었으면 동생들 데리고 엄마가 좀 편히 살지 않겠어 걔 때문에 신경쓰고 속삭한 게 얼마야 이래거든요 그렇지만 어떻게 자식을 죽으라고 하겠어요 근데 문재인이 오늘 어저께 그랬죠 애기가 마음에 안 들면 바꿀 수도 있고 취소할 수도 있고 입양을 취소할 수도 있고 뭐 파양이냐 파양하라는 거냐 그랬더니 파양은 아니다 아니 파양을 안 하면 어떻게 애기를 취소해요 취소하기는 파양을 해야지 취소가 되지 그럴 수는 없다는 것이지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그게 우리가 다 속 썩고 사는 건 우리의 원죄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모든 것을 그 자식이 속 썩이고 미워지는 마음 다 어디서 올까요 마개사탄 얘기에서 오죠 우리가 마태복음 11, 12, 13 배우면서 형제가 형제를 마지막 때 형제가 형제를 부모와 자식을 자식의 부모를 미워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걸 막으려면 이기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예배해 드리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능력이 없다 그랬으니까 그 얘기를 했고 또 여러분에게도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지 제가 우리 딸의 흉을 그냥 뭐 흉한 보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죠 어느 누가 자기 자식 흉을 보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17장 마태복음 17장 읽겠습니다 또 우리가 이렇게 잖아요 가시가 없으면 몸에 가시가 없으면 찔리는 가시가 없으면 또 한편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 안 찾죠 배부르고 등 땄으면 하나님 안 찾죠 그냥 애기들이 다 말 잘 듣고 등 땄을 때 배부르고 돈 있고 막 명품 사러 다닐 등으로 흉전 만져 있으면 하나님 안 찾잖아요 너무 배가 고파도 하나님 안 찾고 너무 배가 고파도 하나님 안 찾거든요 그러니까 사도바울이 겠잖아요 사도바울이 안질에다가 간질에다가 막 여러 가지 병이 있었죠 그러니까 사도바울이 늘 겠잖아요 감사한다고 우리도 그렇죠 그 가시가 있어요 가시가 없으면 기도하기 어려워요 너무 평안하면 기도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는 아 감사하다 그래 내가 나 기도하라고 하는 거지 그런데 기도 안 하면 왠수같이 미운거죠 이기고 싶고 자식이라도 자식이라고 부모는 자식이라고 막 이고 싶고 자식은 어 뭐 뭐 뭐 막 대들고 그러면 막 대판 싸우고 집안이 어지럽고 그러면 안싸우는 거기 안싸우는 자식이 스트레스 받고 이래가 그냥 콩가루가 가정이 되고 막 그 막이가 그냥 그 집안 점령해 가지고 뭐 죽어나가고 그러는 거죠 약간의 가시는 다 필요하다 바울도 그랬고 뭐 그런 거죠 가시가 약간의 기도할 만한 기도를 해야 될 만큼의 감당할 만큼의 까시는 필요하다 음 그 그런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7장 읽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음 여기도 또 베드로가 또 나옵니다 여러분 또 17장에 나서 베드로가 또 나와요 엿새 후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라고 그랬죠 야고보와 여기서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의 동생이에요 예수님의 큰동생과 막내동생 하고 또 베드로를 데리고 산에 가셨어요 이때도 여기 유다를 데리고 가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유다야 너도 같이 가자 그렇으면 유다가 그렇게 언망하지 않았을텐데 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유다는 유다는 하나도 없잖아요 딸은 아예 유다 유다도 안 들어왔지만 다른 제자들을 데리고 다닌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응 맨 데리고 다닌게 베드로 요한 그리고 남은 제자들이 얼마나 속상하고 세민하고 뭐 그렇겠습니까 다른 제자들은 착해서 뭐 그러지 않았는가 봅니다 근데 유다는 유다 유다도 착했겠지요 뭐 질투가 좀 심했 뭐 심했겠지요 질투가 좀 심했 썼나 보지요 또 마음이 너무 약했다든가 마음이 강한 사람은 뭐 그러거나 안 말거나 뭐 나는 혼자 논다 이렇게 하면 되죠 마음이 약한 사람은 그렇게 이제 그러면 상처를 많이 받고 그 상처가 깊이 박혀가지고 뽑아지기 어렵거든요 유다가 꼭 나빠서 예수님을 팔아먹은 나쁜 놈 이 전에 예수님이 보세요 여러분 유다에게 한번 너도 나랑 같이 갈래 라는 말 한마디를 하지 않잖아요 예수님도 응 계속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베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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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유다가 그렇게 그러면 그래도 그러면 안 되지만 그래도 유다가 그렇게 되기까지는 예수님의 책임도 크다 우리 부모의 입장에서 보면 자식이 자식을 편애해서 자식이 그렇게 됐으면 부모의 책임이 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똑같은 거예요 감히 예수님을 판단해? 심판해? 이게 아니라 부모가 되고 보니까 그 부모가 되고 또 자식이 또 속적일 때 있고 자랄 때 있고 이런 걸 다 종합해 보면 예수님도 잘못이 크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들 앞에서 별명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들 앞에서 아 여기 굉장히 많이 책이 여기 달라져 있어요 이것이 먼저 나오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개세만의 동산에 올라가셔서 예수님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했다 그랬죠 그리고 기도하고 내려왔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졸고 있었다 그랬죠 그런데 기도하고 막 예수님이 그랬단 말이에요 이 내용이 완전히 달라져 있는데요 제가 이 앞에 얘기를 말씀드릴께요 원래 연례 개혁전의 성경에 이게 먼저 나올 수가 없죠 기도할 때 내용이 아무것도 없는데 변형이 갑자기 변형이 돼서 얼굴에 광채가 났다는 거예요 이 말이 돼요 맞지 않잖아 맞는 민맥이 아니죠 앞에 무슨 어떻게 어떻게 했더니 어떻게 어떻게 했더니 이렇게 됐더라 얘기 나와야 되는데 결과가 먼저 나와요 여기 원래 척이 이렇게 안 돼있거든요 예수님이 야구부와 요한을 데리고 가서 개세만에 올라가서 야구부와 요한아 여기서 너의 이름 기다려라 기도하면서 기다려라 그랬죠 자면서 있으라고 안 했어요 잠자지 말고 깨워서 기도하면서 기다려라 내가 내려올 때까지 그러면서 예수님은 따로 기도하러 올라가셨죠 그래서 막 기도하고 엄청나게 밤을 새도록 기도하면서 예수님이 한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그렇게 했다가 나중엔 됐죠 하나님 제가 이 잔을 마셔야 되거든 제가 이 잔을 감당하게 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더니 어떻게 된 거예요 그렇게 기도했더니 이렇게 된 거예요 얼굴이 변형되고 얼굴에서 해같이 광채가 내고 얼굴이 환해지면서 광채가 나고 마귀가 떠나더라 이런 얘기죠 옷이 빛과 같이 여쭤고 눈이 부셔 가지고 쳐다볼 수가 없었다 이런 얘기인데 기도하는 장면이 뒤로 나오나요 이런 내용이에요 이 내용이 이거 성경책이 잘못됐어요 여러분 그때 뭐 성경책이 잘못됐다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죠 목산도 안 계시죠 제가 사이비 2단이라서 이런 말씀 드리는 거 아닙니다 이거는 국어적인 표현으로도 지금 이게 잘못된 문장이에요 국어적인 표현으로 봤을 때 3절 읽겠습니다 그때의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그때 예수님의 형체가 변하면서 빛이 비치면서 그럴 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함께 얘기했다 그랬어요 얘기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조싸우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이게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이 지금 막 기도하고 내려왔더니 막 모세하고 엘리야하고 막 말을 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제 막 좋아 죽는 거야 이제 야 우리 내려가지 말자 막 여기서만 이렇게 이렇게 살자 예수님하고만 같이 살자 그러니까 베드로도 음 베드로도 잘못한 거예요 평상시 유다한테 어떻게 했는지 아주 얄밉게 했을 것 같아요 베드로도 그렇게 했더니 이제 말할 때 후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오 내 기뻐한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 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봄에 오직 예수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명하라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아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아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에게 말하느니 엘리아가 이미 왔을 때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으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대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요한인 줄 깨달으니라 여기에서 이제 이 말씀이 엘리아 선지자를 그때 이제 그 애굽왕 그 애굽왕 바로 왕 그럴 때 이제 로마 지금 말하면 로마죠 로마의 통치하에 있었죠 그래서 엘리아 선지자를 선지자로 이제 받들어 모시지 않고 이세벨이 얼마나 그 엘리아를 잡아 죽이려고 핍박하고 쫓아다니고 막 그랬습니까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들이 무리에게 이름해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끌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느니라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니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여르시되 믿음이 없고 폐악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꾸지지시니 귀신이 나가고 꾸지졌다 그랬습니다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은이라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제자들에게 이 여자들이 이 여자가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기도하러 갔을 때 이 여인이 왔습니다 물론 예수님께 데리고 왔겠죠 예수님이 없으시니까 제자들이 해보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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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는데 안된거에요 근데 예수님 오셔서 바로 그냥 귀신아 나가라 하고 꾸지니까 나갔다 이거죠 이 여자들이 아주 그냥 자기들이 하려고 막 노력했는데 안됐는데 예수님 꾸준히 그냥 나가니까 어떻게 해서 예수님 된데 우리는 안됩니까 이걸 물어보는 거에요 이르시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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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르시되 너의 믿음이 적은 너의 믿음이 적은지라 너의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다른거 아니라고 그랬죠 믿음이 적어서 믿음이 적어서 그렇다 그랬죠 여기서 예수님 못할 것이 없으리라 못할 것이 없으리라 못할 것이 못할 것이 없으리라 여기서 교자씨의 믿음이 나옵니다 교자씨 교자의 씨가 참깨알보다 더 적다고 그럽니다 제가 여러분 아시는 분 아시겠죠 교자씨가 얼마나 작은지 저는 교자씨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교자씨가 아주 작은 알 작은 거라고 말해서 뭐만 하냐면 저거만 하겠죠 사상자 여러분 아세요 사상자 사상자의 씨가 아주 작아요 아주 작아요 그런데 개가 하나 떨어지면 아주 크게 나요 사상자가 크잖아요 사람 키만 해요 옆으로도 막 퍼지고 꽃도 많이 피고 그런데 그 씨가 아주 눈에 보이지도 않은 만큼 작거든요 교자씨도 그렇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우리 믿음이 크고 뭐 너의 믿음이 얼마나 해야 돼 너의 믿음이 수박만 해야 된다 참여만 해야 된다 이렇게 말 안 했죠 교자씨만의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들어 저기로 던지라면 던질 것이요 이리로 옮기라면 옮길 것이요 믿음이 교자씨만의 믿음만 있으면 다 할 수 있다는 거죠 귀신도 내쫓고 귀신이 들린 자도 고치고 벙어리 된 자도 고치고 전름발리도 고치고 중풍병자도 고치고 다 고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죽은 자도 살릴 수 있고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렸으니까 우리도 우리에게도 교자씨만의 믿음만 있어도 죽은 자도 살리고 예수님이 한 건 우리가 모두 다 할 수 있다라는 얘기에요 그런데 믿음이 적어서 믿음이 없어서 믿음이 없어서 못하는 거죠 우리가 달라서 못하는 게 아니고 왜?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구할 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그냥 우리를 나타내서는 아무것도 되는 일이 없고 그냥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예수님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다 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가면 블루블루 그런 능력이 있어 쫓아다닐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 가면 어떤 사람이 있는데 뭔데임빵도 고치고 뭐도 고치고 뭐도 고치고 고친데 우리 가보자 물론 가서 배우는 건 좋아요 보고 배우고 또 이제 시기 천국은 침묵하는 자의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런 걸 보고 나도 저렇게 하고 싶다 나도 능력 받고 싶다 그런 어떤 의욕이 생겨야 그걸 또 의욕이 생겨서 그걸 구해야 하나님 주시는 거잖아요 마음이 없고 생각도 없고 뭐 느낌도 없고 그런데 누가 막 갖다 주질 않잖아요 그죠 뭐 누가 대단해서 그런 능력을 행하는 것이 아니다 믿음으로 하는 것이다 그 말씀이죠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정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니라 지금 이 말씀 하신데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저게 무슨 말인가 아니 모든 것을 교자신화나 믿음이 많이 있어도 다 할 수 있다면서 누가 잡으러 오는데 그 도망을 못 가나 그죠 죽기법을 쓰던 뭐 바닷물도 막 걸어 다니시는 분이 왜 그 요마 병작을 하나를 어떻게 못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상한 거예요 그 말씀할 때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어 말씀하셔도 제자들이 어 고개를 가우뚱가뚱하면서 어 지금 도대체 무슨 말씀 하시는 거지 어 교자신화나 믿음만 있어도 다 할 수 있다며 그럼 지금 또 이 말은 무슨 말이야 죽고 뭐 또 3일만 살아나고 뭐 뭐 사람들의 손에 뭐 잡아서 넘기고 이건 무슨 말인가 이러는 거죠 또 왜냐면 이 저자들이 다 뭐 학문이 막 있고 막 뭐 부잣집에서 잘 뭐 교육을 받으면서 산 저자들이 별로 없잖아요 이게 없잖아요 그죠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죠 배움이라는 것은 3년 동안에 예수님의 공생의 동안 따라다니면서 배움 그것이 다죠 이 사람들이 뭔가 더 이해력이 떨어지겠죠 거기에 또 가버나움에 이르니 어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희 선생은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느냐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러시되 시문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아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어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러시되 그렇다면 어 그렇다면 아들들은 새를 면하리라 여기도 또 보세요 여기도 이 16장 17장인데 16장에서 또 그렇고 17장 또 넘어왔어요 여기도 누구한테 물어봐요 열두 제자가 있는데 베드로한테 물어보잖아요 그죠 제 말이 틀려요 예수님이 너무너무 편해 때문에 유다가 그렇게 됐다 제 말이 틀려요 여기도 또 베드로한테 물으잖아요 열두 제자고 여기 유다도 있고 뭐 누구도 있고 막 이러는데 마테마가 누가도 있고 막 그러는데 또 베드로한테 물어봐요 응 시문아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응 임금이 있는데 임금이 누구한테 세를 받을까 자기 아들한테 받겠니 그러니까 시문이 당연히 타인에게죠 아들한테 안 받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물론 이해하시죠 문다이가 문다이와 문준영이가 문재인에게 뭐 세금 받치나요 받죠 오히려 혜택을 받죠 그런 그 비효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러나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 개를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나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제가 지금 뭐 예수님이 편해를 하셨다는 거를 내가 제가 예수님을 비판하거나 뭐 이상한 학설을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왜 지금 이 말씀을 계속해서 이 말씀을 드리냐 예수님이 편해를 했다 해서 무슨 다른 학설 아니 뭐 난 잘났으니까 성경을 내가 잘 해석해 이게 아니고요 지금 답답한 게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 답답한 것이 아니 알지 못한 사람 뭐가 잘됐고 잘못됐고 알지 못했기 때문에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벌어지는 일을 답답한 것도 몰라요 답답한 거 알아야 뭐 답답한지 뭐 시원한지 알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일이 잘못됐는지 답답한지 모르잖아요 그죠 지금 제가 너무너무 답답한 게 오늘 오늘 제가 여러분 페이스북 보시면 제가 또 오늘 많이 포스팅 많이 했잖아요 글을 또 많이 올렸잖아요 여러번에 걸쳐서 제가 근데 오늘 아침에 멜라니 여사가 어 국민들 앞에 그 짧게 인사 말씀을 했어요 했는데 이제 멜라니 여사가 뭐라냐면 그동안 4년동안 저를 많이 사랑해 주시고 저를 많이 지지해 주셔서 감사했고 그리고 제가 대통령 여러분들의 대통령이 영본인으로 3년동안 있었던 것이 내 생에 가장 영광스럽고 잊을 수 없는 그러한 일입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다시 제가 올 때도 다시 제가 올 때도 다시 제가 그렇게 사랑해 주시고 지지를 바랍니다 이런 내용으로 말한 거예요 이런 내용으로 그럼 다시 올 때가 아니고 멜라니 여사가 말한 것은 멜라니 여사가 비유를 말하잖아요 비유를 지금 핵심 그대로 말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온 세상에 조바이든이 당선했다고 떠들어 대는데 내일은 이제 취임식인데 멜라니 여사가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지금 지금 트럼프 대통령님이 국방부 육군 해군 공군 하고 함께 일루미어트리 딥스테이트들을 지금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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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들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의 뒤를 추적하고 그들의 파일을 파일을 다 뒤져가지고 범죄를 알아내고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떤 지금 그러고 있겠죠 어떤 놈은 사형 어떤 놈은 몇 년 어떤 놈은 무기징역 어떻게 벌어질 건가 그거를 지금 연구하고 같이 은은하고 그럴 것입니다 그 그런데 멜라니 여사가 아 내일 내일 제가 취임해서 사는 동안 또 연임 가니까 또 저에게 박수 주세요 이렇게 말할 순 없잖아요 그쵸 내일 일어난 일 비밀인데 그게 그걸 또 그렇다고 그냥 그거를 지격을 해가지고 오늘 하루종일 이 사람들 떠들어 되는 거예요 떠들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 지금 트럼프 대통령님이 그 국방기지에 있다가 또 뭐 해병대 거기에 있다가 또 뭐 지금 플로리다로 갔는데 어 멜라니 여사는 짐을 빼고 짐을 싸가지고 갔다 막 이렇게 하면서 무슨 짐을 쌌을까 뭐 어 플로리다에 트럼프 대통령 갔는데 다시 보자는 것은 무슨 말이냐 조 바이든이 4년 동안 하고 그 다음에 또 대선에 나온다는 얘기냐 이렇게 막 아니 여러분 트럼프 대통령이 나 연세가 몇이십니까 지금 지금도 그 정치할 연세가 넘었지요 보통 사람 같으면 그런데 4년 후에 보면은 80이 넘어서 무슨 또 대통령을 또 나오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나올 수도 없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아니 내일 지금 내일 20일에 조 바이든이 대통령 당선이 되면 우리 대선은 뭐 자유민주 보수 우파는 끝인 거예요 그죠 우리가 지금 이 예배를 왜 드리고 있어요 자유민주의 수호를 위해서 우리가 지금 어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고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왜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잖아요 그죠 대한민국도 그렇고 미국도 지금 어떻게 갑자기 모든 언론 뭐 그런 방송 권력 다 민주당이 넘어갔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이렇게 보자면은 모르는 사람은 그러면 보자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주변에 아무도 남아있지 않고 지금 숨어 댕기고 이렇게 보이잖아요 네 그러나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지금 내일이 내일이 지금 조 바이든이 취임식을 한다고 하는 날인데 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있지 일주일 동안도 어 누구를 바꾸고 누구를 바꾸고 누구를 바꾸고 지금 계속 그래 왔잖아요 그런데 어 아니 조 바이든이 내일 취임할 거면 뭐 하려고 트럼프 대통령이 어 그러겠습니까 그냥 깨끗하게 그냥 사임하고 어 어 어 나 패배한다 패배를 승복한다 그 홍준표처럼 홍준표가 어 문재인한테 한 것처럼 깔끔하게 하고 그냥 떠나면 그만 아닌가요 미움짓 안 하면 죽이질 않을 거 아니에요 홍준표처럼 문재인이 홍준표 안 건들잖아요 왜 안 건들겠어요 네 무슨 딜이 있어서 그냥 그냥 바로 그냥 대선 끝나자마자 승 뭐야 뭐야요 그거 어 페어플레이 어 그렇게 선언하고 그냥 딱 미국으로 가버렸잖아요 그리고 지금까지 문제는 안 건들잖아요 어 그럼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게 해야죠 뭐 때문에 그날로 그냥 국방부에 가 있고 뭐 막 그러겠습니까 아무나 떨지 조바이든에게 그러나 그렇게 되면 세상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여러분 어 성 아동 성애자 그에 관한 얘기를 들어보셨습니까 제가 약간 또 말씀은 드린 적이 있지만 어제 지금 그 아동 성애자 관련해서 바티칸 바티칸 성당 아시죠 어 로마 경청 말고 바티칸 그 성당에서 그 그 신부들 신부 맞죠 신부님들 로이 딥스테이트 일루미나트리에 일루미나트리에 관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성당에서 성당에서 성당에 관련되어 있어가지고 그렇고 지금 그 아동 성애자 그 최대의 인신매매 아동 인신매매 그 본부가 어디 있냐면은 중국 우한 우리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에요 발원지 중국 우한 연구소 그 동네에 그 아동 인신매매 그 집단이 거기 있대요 그래서 거기서 지금 뭐 700명의 아이의 뼈가 나왔다 유굴이 나왔다 이게 근데 뭐 그 뭐 박스인가 자루인가 뭐 이렇게 막 담아져 있기도 하고 뭐 끈으로 이렇게 막 이렇게 묶어 있기도 하고 뭐 이렇게 어 지금 그것을 발견했다 라고 썰 썰이 지금 나오고 있고 지금 그런 아동 성애자로 지금 버락 오바마 뭐 뭐 힐러리 클린턴 뭐 이런 어 그러한 그 민주당의 주요 요직 전 대통령 뭐 막 연루가 돼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오늘 또 오늘인가 오젠가 죽은 심정마비로 갑자기 죽은 아주 그 세계적으로 돈 많은 사람이 심정마비로 죽었는데 그러니까 지금요 제가 포스팅에 올렸죠 일주일 안에 일주일 만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죽고 있는데 그 딥스테이트에 연관된 사람들이 막 죽어 나가는 거예요 뭐 자살을 했고 어떤 사람 자살하고 뭐 바티칸 성전에 있는 신분 다섯 명이 한꺼번에 갑자기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다섯 명이 한꺼번에 죽었고 그리고 막 그냥 뭐 자살을 하고 막 죽어 나가는 거예요 딥스테들이 근데 그거 그 저기 말 국회 미국 의회에 막 난입했잖아요 뭐 안티파 비엠 뭐 그것도 뭐 또 친 트럼프 막 세 세 부류가 막 그 의회에 막 들어갔잖아요 난동을 폈잖아요 막 난장 난장판이 일어났잖아요 총 들고 막 가고 막 그랬으니까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 창상 밑에도 숨고 막 그랬겠죠 엉덩이 쳐돌고 막 숨어있고 막 그랬겠죠 그때 막 그 노트북들을 노트북을 주요 핵심 딥스테이트 주요 노트북을 30대를 수거해서 갖고 나왔다고 하잖아요 지금 그거 하나하나 하나하나 복원하고 삭제시킨 거 뭐 받고 삭제시키고 받고 삭제시키고 이렇고 이렇고 아직도 남아있는 증거들이 있는 것도 있고 그래요 근데 그 포렌식으로 다 그거 어 다시 복원하죠 복원해가지고 하나하나 다 음 그거 밝혀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오바마 보라고 오바마도 지금 어 뭐 지금 안 나타난 지가 열흘이 됐겠다 그러고 힐러리 그 그 낸시 펠로시도 지금 그 탄핵할 때 그 선포할 때 잠깐 나오는데 뭐 얼굴이 뭐 그렇게 좋지 않았다 또 여경찰이 세 명이 데리고 나왔다가 세 명이 데리고 갔다 뭐 이러고 그러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또 이러고 있잖아요 내일 침식인데 침식 안 한다 뭐 침식은 뭐 온라인으로 한다 막 이러고 그 의사당은 지금 6천명에서 1만 5천명에서 지금 2만 5천명에서 3만명이 지금 군이 투입되어 있고 워싱턴 DC를 다 군인이 다 지금 에어사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워싱턴 DC가 3만명이 들어갈 그런 공간이 안 된대요 여러분 우리 서울 서울 시내가 서울이 우리나라 서울이 뭐 600 뭐 저게 있는데 워싱턴 DC는 다 150 뭐 그 정도밖에 안 된대요 그러면 우리나라에 있는 미군이 다 합해서 2만 5천명이래요 우리나라에 지금 남아있는 미군이 근데 워싱턴 DC 조그만데요 3만명의 군이 지금 투입되어 있대요 그러면 그게 조 바이든이 조 바이든이 지금 아직 대통령이 당선이 됐지 않았기 때문에 아니 조 바이든이 취임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법이든 합법이든 됐다고 떠들어 대니까 그러면 대통령이라고 치고 취임식을 하지 않았어요 아직 인수인계를 받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대통령의 자격으로 뭘 발표할 수가 없어요 또 대통령의 자격으로 대통령만 군 국방부를 지휘할 수 있죠 조 바이든은 지금 국방부를 지휘할 수 없어요 그렇죠 인수인계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런 얘기도 아직 없어요 총무처에서 제가 계속 말하지만 총무처에서 1월 6일 확정이 되면 총무처에서 미리미리 취임식에 쓸 돈도 넘겨주고 또 뭐야 당선날 또 일을 할 수 있도록 돈을 지불해 주잖아요 총무처에서 그런 것도 없고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님이 내일 취임식이면요 조 바이든이 내일 침식이면요 미리 1월 6일 지나서 바로 트럼프 대통령님이 그 모든 서류나 모든 그 비밀문서든지 뭐 이런 거 승계를 해야 하잖아요 그렇죠 인수인계를 해야 되잖아요 네 조 바이든에게 인수인계 안 했잖아요 트럼프 대통령님이 그럼 뭘 가지고 대통령 할 거예요 내일 침식만 하면 그리고 이제 그 군부가 그 개인 저 워싱턴 대시를 장악하고 있는데 지금 거기에 그냥 있는데 낸시 펠로시가 그랬죠 여러분 우리 저기 뭐야 취임식 때 그 경계 서기 위해서 그 뭐야 어 신 트럼프 신 트럼프 뭐 민병대 그래가지고 지금 여기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 말도 안 하더래요 물어봤는데 군인한테 물어봤는데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그러고 있었는데 또 그 그 지휘관이 와가지고 어 잘 경계근무 잘 서고 있나 그러니까 바로 예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했다는 낸시 펠로시가 지금 낸시 펠로시와 조 바이든이 지금 이 군민들을 워싱턴으로 모두 불러 모은 게 아니다 라는 확실한 증거 결론이 이제는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저도 1월 4일날 5일날 개혁령 선포했으면 이렇게 힘들게 안 가는데 왜 안 했냐고 계속 지금 속이 타가지고 이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거잖아요 만약에 그때 개혁령 선포 됐으면 저는 예배 안 했어요 드릴 수 있는 제 체력도 안 되고요 그래서 여러모로 제가 지금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게 안 돼요 제가 지금 그런데 오죽하면 제가 불 끄고 침대에 누워서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그럼에도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왜 그랬겠어요 이게 뭐 개혁령 선포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까지 불과 일주일 전까지 낸시 펠로시가 정권을 장악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예배를 드려온 건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왜 개혁령을 안 내리고 지금 비상령을 안 내리고 지금 그 그 그 뭐라 우주군 우주군 우주사령관 우주사령관이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건데요 뭐 헌법 25위인가 뭐 그 비상경영 그거에 의해서 지금 워싱턴 DC에 3만 명의 병력을 배치시켜 놓고 이런 거 네 조 바이든이 명령했다거나 낸시 펠로시가 명령했다면 군부가 안 움직인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런데 저번에 열흘 전에 막 방송이 떠들어냈죠 여덟 명의 국방부의 장관들이 모여서 우리는 조 바이든의 명령을 듣겠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승계를 했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싹 빼먹고 그리고 그 제가 또 말씀 두 번째 드리는데요 그 여덟 명이 그때도 그런 거예요 조 바이든이 트럼프 대통령의 인수인계를 다 받으면 인수인계를 다 받으면 치임식을 하면 1월 20일에 치임식을 하면 당연히 우리가 조 바이든의 말을 지시를 따르지 왜 국방부의 수장이 대통령인데 조 바이든이 20일에 치임식하면 대통령이니까 그런데 이런 얘기를 과정을 다 빼버리고 그 사람들이 조 바이든의 명령을 듣겠다 이렇게 온 나라 방송이 다 떠들어댄 거고 우리나라 방송 떠들어댄 거고 그러죠 싹 빼버리고 알맹이는 다 빼버리고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우리 시간이 지금 새벽 시간이 됐잖아요 그럼 이제 음 1월 20일이니까 미국 시간이 1월 20일이니까 아 여러분 제가 21일까지 한다 그랬죠 어 나 그 생각 계산 안 하고 한 건데 잘 했네요 21일까지 드리는 게 미국 시간이 우리 하루가 늦게 따라오잖아요 네 잘 됐습니다 오늘 또 그래가지고 여러분 지금 잘 돼가고 있다 그냥 우리는 확 믿으면 돼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트럼프 대통령님을 믿으면 돼요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언제든 하나님을 앞세우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나님을 존경하게 알고 이르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제2의 예수님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쩌면 예수님보다 더 큰일을 할 수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다 또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으니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나보다 더 큰일을 할 수 있다 그랬으니까 더 큰일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님이 세계의 그 자유 우파 보수 우파 자유민주를 이 트럼프 대통령님이 공산주의를 다 뿌리 뽑고 전 세계를 자유민주로 수호할 것이다 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흔들리지만 않으면 우리가 드마음을 품고 예배해 드리지 않는다면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어느 분이 들어오셨는지 제가 보고요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막바지에 왔습니다 잘 달려왔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덕분에 제가 그래도 더 힘들지 않게 재미있게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이틀 남았습니다 이틀 동안 또 함께해 주시고요 함께 우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님이 지혜와 명철을 다 동원해 가지고 지금 평정할 수 있도록 자유민주가 이어질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박군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옆에 하나님 옆에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루속히 우리 대통령님께서 감옥에 나서 나오실 수 있게 도와주시고 사면이든 석방이든 무엇이든 무슨 상관 있겠습니까 아버지 무조건 나오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청와대에 복귀하셔서 지금 이 정신없는 혼란한 정치 대한민국 정치를 바로잡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전후방에 수고하고 애쓰는 우리 국군 장병들 머리머리마다 함께해 주시옵시고 그 가정과정마다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북한동포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미국과 미국 국민들과 우리 트럼프 대통령님의 그 가족위에 아버지 하나님 미국 국방부위에 육해공군위에 다 함께해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지금 우주 우주군이 지금 일루미나트리 딥스테이티드를 제거하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심사하셨고 아버지 하나님 비밀리에 극비리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공하셨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이 악한 일에 중국과 네덜란드와 이탈리아와 독일과 프랑스와 영국이 아버지 다 연루되었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쪼록 우리 트럼프 대통령님이 아버지 하나님 이 정말로 흑암의 세력들을 어둠의 세력들을 악한 마귀들을 다 제거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이 땅에서 아버지 이 지구 종사 인식매매단이 사라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끔찍한 모든 일을 주관했던 딥스테이트들 아버지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는 아쉬우니 숨어있는 곳곳마다 찾아내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트럼프 대통령님이 이 전세계에 뻗어있는 악한 물리들을 아버지 하나님 다 찾아내서 엄벌로 다스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남나이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의 스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역임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합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뤄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뤄지이다. 오늘날 우리들에게 이동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제 진절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자리 사여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하겠소 고압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 백유철 목사님 지금 들어오셨네요. 목사님 지금 이 철회의 배는 끝났고요. 저희 유튜브 봐주세요. 아니 유튜브 유튜브에 그 유튜브 페이스북이 통제를 해서요. 다 올라가지 못합니다. 근데 올라간 거 몇 개 있어요. 이거는 페이스북 제 타임라인에 들어가시면 볼 수가 있습니다. 시간 나실 때 보시고요. 오늘 편안히 주무시길 바랍니다. 내일 새벽 5시에 백유철 목사님 들어오십시오. 종료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안녕하십시오. Genevric 그 순이 나롬